잭 몰라요? 잭? 어 잭! 언니의 사는 잭 몰라요? 알아요 자 클로즈업입니다 잭! 이번 크리스마스 뭐하고 보낼 예정이에요?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진정리하고 좋은 거 보낼 수 없을 텐데요? 우리 함께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그쵸? 네! 저 좋아요 한 일 하면 작은 일 할게요 자 가릅토트고요 누굴지 마셔봐요 어머머 다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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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상한데? 수혜 언니 자 여기 여기 다리 다리 아 뭐야? 아! 아! 유화영이었습니다 너무하다 정말 저희가 7일을 꾸미났습니다 7일을 못 꾸미세요 서로를 꾸미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은 거 있어요? 아! 여러분들의 사랑 아! 고마워! 고마워! 고마워!